우리 자주 봐 이거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 우주 쓰레기 청소부 우리 우주선 이름 그게 다 비지다 우리 승리호 조종사인데 하나도 안 멋있고 찌질한 놔봐 그때는 코로나가 없길 모두의 바람 실제로 해보고 싶은 일 우주선 조종을 해보면 얼마나 재밌을지 생각만 해도 설레 99점 1점을 뺀 이유는 각자 지들 얘기만 해 남 얘길 들어주질 않아 영화 보면 알거야 개선 어딨어? 개선 어딨어? 빛 좋은 개살구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하이파이브 와 늑대소년 철수 캐릭터야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 평소에 입고 다니시는 옷 스타일도 철수랑 비슷해 감독님 죄송해요 뭔 개소리야 하정우 선배님 책보고 나도 걷기 시작했는데 요즘 내 최고 좋아하는 취미 운동 겸 하기도 하는데 정신건강이 더 좋은 것 같아 메이크업 짜인 감사합니다 아침 사과 플러스 블루베리 그리고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바사 모르는 사람도 있죠 여기 아세요? 알아? 섬규 형은 사랑해 바보야 사랑한다고 페리 매니저는 사장님 바로 사모님한테 가셔야죠 그걸 왜 줄여?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 마케팅팀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많은데 소셜딜레마 나르코스 하우스 오브 카드 나르코스 보고 넷플릭스 가입을 했어 언제나 가까이 있는 친구 아우 어색해 나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okay 자막 제품입니다 네